윤서연님이 유선씨가 힘들었을 때 김혜수씨가 안부 문자를 줘서 그걸 보고 펑펑 울었다던데 원래 김혜수씨랑 친분이 있었나요? 김혜수 선배님이랑은 한 방송에 같이 출연을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제가 사실은 어린이로인을 촬영하면서 드라마를 같이 찍고 있었어요 주말? 아니요 일단 뜨겁게 청소하려고 다른 드라마를 작년 겨울에 같이 하느라고 사실 좀 힘들었는데 문자로 요즘 되게 바쁘다고 들었어요 힘내세요 하고 문자가 오셨어요 응원의 문자가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는데 항상 존치를 써주시거든요 후배들한테도 유선씨 요즘 많이 힘들죠? 하는데 제가 거기에 어이구 그래 어떤 부분인지 알겠다 터진거야 힘이 드니까 빵 터져가지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연유인지도 모르시고 같이 울어주시는거야 통화 너머로 아 진짜 힘들었구나 유선씨 이러면서 같이 울어주시는데 제가 한참을 오열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위로가 되는거에요 내 마음을 알아주고 같이 울어주시는 선배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위로가 됐었고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좀 제가 힘들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장면을 앞두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마음도 많이 무겁고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 영화에 정말 도움이 되는 배우로 내가 온게 맞나 나보다 혹시 더 잘할 수 있는 배우가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부담과 책임감과 막 그런 것들로 굉장히 마음이 힘들 때 선배님이 정말 잘할 수 있어 라는 응원과 더불어 같이 아파해 주신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멋지고 너무 닮고 싶고 그러네요 확실히 배우들은 저런 고뇌가 있고 그리고 그런게 너무 느껴져요 사실 굉장히 진짜 유선씨 말대로 내가 이걸 잘해낼 수 있을까 아 나보다 더 잘할 배우가 있는데 내가 진짜 이거 진짜 이렇게 민폐 끼치는 거 아닌가 하면서 또 잘 안풀리고 네 되게 외로운 싸움인 것 같아요 두렵고 아 진짜 따뜻하네 근데 김인수씨가 또 그런 면이 있죠 네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동경하는 선배님과 동시에 그리고 딱 울면서 또 그게 또 이렇게 해소가 되는게 맞아요 그야말로 말 한마디 없이 이심전심으로 맞아요 아 너무 멋진 배우들의 세계 아 너무 멋진 배우들